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컷오프가 이번 주 확정됩니다. 본 경선은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7일 이전에는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7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합니다. 경선 전 컷오프는 오는 6일쯤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컷오프의 결선 투표에 의미를 담겠다고 밝힌 만큼 생존자 수는 2명이 유력합니다. 본 경선은 권리당원 조사와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전에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해서 당내 잡음이나 불만이 없이 우리 후보들이 훌륭한 후보들이 공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모두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민영배, 최영호 후보가 지방공동정부론을 내세우며 3자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새 후보는 내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C 신익환입니다. KBC 신익환입니다.